비트코인 가격이 6만 6천 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가상화폐 투자 붐이 절정에 달했던 올해 4월 중순에 기록한 종전 최고가 6만 4천 899달러를 반년 만에 넘어선 기록입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도 비트코인 가격이 8천만 원을 돌파하며 종전 사상 최고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올해 4월 13일 첫 8,100만 원 돌파 후 191일 만입니다. 이런 상승세는 미국 최초의 비트코인 관련 ETF 거래가 시작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비트코인이 위험 회피, 해치 수단으로도 각광받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이 가격이 청장을 뚫자 단기적으로 7만 달러, 올해 안에 10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